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제주특별자치도가 곧는 걸 본안 오는 10월 고지분 붙던 상수도가 가정용은 5%, 하수도는 평균 35%나 올렴짼 햄신게 맛임. 제주도가 이추륙 요금을 올리는 건 무상고험이냐, 상하수도 요금이 생산원가보다 넘이 싸분하네, 경영이 애료왕 요금을 올리지 아니엄인 안된 된 맛인게. 경호여도 물가가 올라도 넘이 오르는 거 닮은 게 맛임. 제주도는 인상된 요금분을 물이 흘려불지 못하겠시리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뒤 식혜냄신한 우리 몬딱떨 잘 지켜보게 맛임. 제주국제공항 일대의 도내에서 체함으로 지하차도가 건설될 거랜 허염수다. 제주시는 제주지방항공청으로부터 진안도 지하차도 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바당근해 실시 설계 용역을 모침인 9월엔 착공허캥 고람신게 맛임. 공항 지하차도는 제주시 용문노에서 다호모호를 연결하는 520m 구간으로 사업비 250억 원을 들거랜 허염수다. 제주시가 굳는 걸 뿐한 양 2021년 지하차도가 개통이 되면 제주공항 일대의 교통체증이 크게 해소될 것 암땐 햄신게 맛임.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대규모 연대조직이 출범헌된 햄신게 맛임. 제2공항 반대 범도민 행동하고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는 얼마 전이 준비회의를 고정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도내 단체광 연대기구를 구성할 거랜 고람수다. 연대조직 일름은 양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로 현대고장 요등계가 넘는 단체가 참여억행 고랏짐 햄신게 맛임. 경원디 연대기구는 다음 돌 중순 제2공항 반대집회로 출범허영 공식활동에 들어갈 거랜 허염수다. 재원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이 도시계획 심의에서 제동이 걸렸수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7월 26일 회의를 요랑 재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재심이 해사원된 고랏짐 허염수다. 위원회가 걷는 걸 분한 아파트 단지 안내 폭 10m 도로 패도에 대해 허용 근거가 부족하고 공공기여도 역시 너미 놓댄 지적을 허여짼 햄신게 맛임. 경호곡 주변지역 교통처리 계획도 모호허된 어멍 재건축 추진위원회광 용역진 신들의 사업계획을 보완어랜 요청허였던 햄수다. 앞으로 폐암도 국가암검진 대상에 포함되어 염진 허염수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국가암검진 대상에 폐암을 추가한 된 맛임게. 경호 난 국가암검진 체계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이성은해 폐암고장 6대 암검진 체계로 확대되는 것만심. 폐암의 검진 대상은 양 만 쉬운 니설부터 이른 니설고장 어른덜 가운데 담배 피어난 기간을 따조한 근해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생각이 됨인 2년마다 검진을 받을 수시된 고람신한 잘덜 아락나도서에. 경호국 폐암검진 대상은 양 검진비의 10%인 만원 정도만 부담원인 되고 의료급여 수부권자는 무료랭고람신한 기억돌 잘되놨당 검진도 잘 받으세요. 부섭이라고 하는 것은 마루방이라든가 아니면 부엌의 북박이로 박혀있는 돌화로를 끝합니다. 마루인 경우는 마루 널에 고정되어져 있고 부엌인 경우는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왜 부섭이라 하나요? 부섭이라고 하는 그 어휘는 훈민정음의 부섭이란 말로 나옵니다. 이 부섭이 표준어에서는 부엌이란 말로 변모를 하지만 제주어에서는 반칭이 시옷으로 변모되어서 부섭이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 있습니다. 표준어의 부엌과 방언의 부섭은 뜻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럼 제주도에서는 부엌을 뭐라고 했나요? 부섭인 경우는 돌화로만을 뜻하고 부엌의 뜻으로서 정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정지는 정주깡이라고 하는 한자만에서 온 것이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지가 표준어 부엌에 해방합니다. 제주도에는 모든 집에 부섭이 있나요? 부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루 바닥이라든가 아니면 부엌 바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집에 있지는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잘 살았던 집이라든가 아니면 농사를 많이 지었던 집에 있습니다. 특히 부엌에 있는 부섭인 경우는 곡식을 말릴 용도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주어 함께 지켜야 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유네스코 소멸위기 제주어 보존광 전승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지난 7월 24일 KCTV 제주방송 회의실에서 이선하수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양 KCTV 제주방송 김규진 사장, 제주학연구센터 좌혜경센터장 직무대리, 사단법인 제주어 연구소 강영봉 소장 등 각 기관의 관계자가 참석 허용근에 제주어 보존광 전승을 위한 제주어 뉴스 등 제주어 프로그램 제작에 서로들 협력 허기로 약속을 허용마심. 경호곡 제주어뿐만 아니라 제주의 문화보존광 전승을 위허용도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허기로 합의하였다. KCTV 제주방송은 제주어 뉴스, 제주어 창작 동요제, 삼춘 어디감수가 등 제주어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제작 허용 방송 엠신한 관심들 하영고정 잘 지켜봐줍사에 제주도 공무직 노동조합은 7월 29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요란근해 일본 경제보복 허곡 수출 규제를 규탄어멍 불매운동의 앞장삭행 고라째 냄수다. 제주도 공무직 노조는 일본 아베 정부의 반인륜적 만행이 철회될 때 고장, 일본 여행을 자제허곡, SNS 등을 통하여 불매운동을 확산허켄 고람신게마시, 경호곡 일본 정부 신디인 보복적 수출 규제를 중단허곡, 강제징용 피해자질 신디도 적당한 배상을 허랜 촉구해신게마심.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예방허제넘인 남은 음식물을 도색이 거스러주민 안된 된 허염수다. 환경부광 농림축산식품부는 음식물 직접 처리 급여를 제안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7월 25날 공포허어수다게, 경원한 제주도에서도 도색이 추룩, 사육중인 가축 안틴 음식물을 거스러줄 수는 어서양, 만약에 위반험인 과료로 최고 천만원을 물리케 냄신한 조심들 없어예, 경호곡양, 제주도에선 음식점 등에서 나온 남은 음식물을 매긴 도색이 백올머리를 요작이 도퇴시켜진 허염수다. 오늘 고라 안낸 소식들은 잘 들어 집디가. 다음 주에도 하간 소식 가정옥후다. 편안한 들 오십사에. 이 산 중에 놀던 모라 저 산 중에 놀던 모라 볼랑볼랑 혼자 혼자 걸어나보라 어렸라랴 6월절은 근당 헤어가는 뒤 작박에서 시는 달달 튀어나가 이 나의 고마웅에서 guest장한 드라마 이대!". anne τη